이거 얼마나 부드러워 먹느냐, 바로 잘리잖아 아, 좋다 좋다 한잔하고 아,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, 쭉 쭉 들으킵시다 아, 좋다 먹고 싶어 아이고 그냥 기본으로만 먹어봐 그냥 이렇게 어 아, 맛있겠다 네, 가겠지 뭐 아, 진짜 맛있어요 아, 좋다 많이 먹어져, 이비야 아, 맛있어 아, 너 여기 아프다 왜 이렇게 침 나왔어 진짜 고추장 낀 게 제일 맛있다 저 부위 아시는 분들은 저 맛을 알고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아, 스타트로 좋죠 아, 스타트로 좋죠 대화들은 없네 진짜 대화가 안 하네 먹방 유튜브 보면서 먹는 거면 뭐가 달라 서로 먹방 콘텐츠가 되지 너무 친하니까 친한 말 잘 안 하네 그렇지, 맞아 친하면 말 없어져 아까, 음 봐, 봐 너랑 나라 계속 땀만 닦아 너랑 나라 계속 땀만 닦아 맛있지 이게 꽃갈비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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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 꽃갈비살 맛있지 꽃살 잘 맛있지 꽃살 조금 지방기가 있는 기름기로 가야지 이건 고추장에 아주 살짝 먹어도 맛있어요 이건 두 점씩 두 점씩 아, 두 점씩 아세요 아세요 이거는 진짜 소금 살짝 좋다 맞아, 맞아 맛있겠다 프라이데이